작가님 요즘 삼성전자가 주가가 많이 빠져서 아 그렇죠 많이 빠져더라고요 개인 투자 분들이 많이 힘드신데 주가가 떨어져도 삼성전자를 사도 좋은 괜찮은 이유가 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일단은 삼성전자가 사업부가 많잖아요 보면 스마트폰이 있고 가전이 있고 반도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꼭 반도체 때문에 모든 게 결정되지는 않아요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매출은 반도체가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이익률은 50%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래도 한 반 정도는 차지하죠 반도체 사업부가 총 차지한 매출이 30%인데 한 33%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의 전체 이익의 비중은 50%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 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파운더리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갔어요 최근에 한 10% 가까이 올라갔는데 근데 이제 대만 TSMC는 보통 이제 한 40% 막 그래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도 이제 앞으로 많이 올라가겠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서 세 가지 정도로 삼성전자를 사도 괜찮은 이 세 가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네 메모리 반도체도 상당히 이제 시장이 앞으로 증가해요 왜냐하면 이제 4차 산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4차 산업이 이제 시작도 아직 안 했다고요 이제 막 들어간 건데 앞으로 뭐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이제 엄청나게 성숙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엄청나게 이제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증가한다고요 예를 들면 뭐 자율 자동차, 인공지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IoT라든지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데다 지금 이제 메모리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들어가니까 메모리도 이제 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이제 그 SOC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시스템 1 칩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 한 칩 안에 여러 가지 반도체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요 네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메모리도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세트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도 같이 많이 쓰이고 또 이제 메모리가 최근에 이제 보면은 삼성도 이제 PIM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세싱인 메모리라는 그런 이제 메모리를 개발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은 앞으로 이제 많이 발전하잖아요 네 반도체도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프로세싱 기능을 이제 메모리에서 일부 담당을 하는 거예요 음...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반도체 사이클이 있어 가지고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 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럼 좀 뭐랄까요 그 메모리 수가 계속 앞으로 증가할 걸 보는데 공급 과잉 이슈는 왜 생길까요? 그거는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 기본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데 왜냐면 그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만든 다음에 파는 경우에요 음... 근데 저기 시스템 반도체는 다르다고요 음... 그건 이제 주문자한테 이제 주문이 오면 그때 이제 승산해서 납품하는 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거든요 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이 큰 데가 세 개밖에 없잖아요 네 삼성 하이닉스 예 하이닉스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론 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 기업들 외에는 물론 이제 난이하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러면 안 돼요 주로 이제 세 개라고요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뭐 만약에 이제 호황이 온다 그러면 네 이걸 이제 대여는 못 하는 거예요 아... 왜냐면 이제 기업들이 적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한테 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약간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튼 메모리는 그런 게 심하다고요 아... 하다 보니까 이 수요를 이 세 개의 기업에서 충당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증산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공장을 또 설립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2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수요를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거죠 오... 그러니까 약간 그 공급가행 이슈는 좀 우리가 과다하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증산한 다음에 공장을 다 해가지고 이제 돌린 다음에 수량이 충분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도체 수요가 꺾인다고요 음... 많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양상이 약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파운드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첨단 공정 같은 경우에는 뭐 7nm 아래 그런 데는 지금 삼성하고 TSMC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죠 마찬가지로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약간씩 보이긴 해요 왜냐면 두 기업에서 완전히 공부를 못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도 마찬가지로 올렸잖아요 네... 그렇죠 TSMC가 40% 영어 위임이 된다는 거고 네... 삼성도 최근에 뭐 약간 올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워낙 수요가 커지는데 네... 거기에 맞게끔 이제 수요를 감당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급 아무리 해도 이제 모자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삼성도 마찬가지로 TSMC가 혼자서 다 못하니까 네... 그 할 수 없는 그 물량을 삼성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이제 반도체 전문가 진대대 씨 있잖아요 네... 그분도 똑같은 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삼성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1등 하겠다는 게 아니다 네... 이득만 해도 충분하다 네... 맞아요 그분이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그 시장을 보면은 지금 70% 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 삼성이 뭐 비슷하게 한 40%만 가져가도 네... 이게 엄청난 시장이라는 거죠 두 배 이상 큰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파인만 해도 엄청난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이득만 해도 전혀 뭐 무척 없는 거죠 네... 두 배 이상 그 마켓 시어가 늘어난다는 건 엄청난 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운드리 그 이익률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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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또 이제 또 펜니스 사업을 또 하고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펜니스 사업도 하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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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예전에 엑스리노스 같은 경우에는 자사 갤럭시에만 채택을 많이 했어요. 그 목적이 컸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라든지 이런데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요. 그 다음에 시장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물량도 엄청나게 앞으로 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럼 이게 삼성 스마트폰 자체가 크게 판매가 많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쪽 시장은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 스마트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다른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삼성 걸 많이 써요. 아 그래요? 네. 중저가 그쪽에도 많이 쓴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뭐 또 고급향도 있고 미국향도 있고 많잖아요. 그쪽에 많이 쓸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경쟁력이 충분히 뭐 퀄컴 정도 간다 그러면 나중에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게 뭐 파워 IC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이미지 센서. 아 카메라. 네. 그래서 또 이제 디스플레이 IC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이 또 이제 포커싱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미지 센서 쪽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두 가지가 쓰이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자동차 쪽이에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모발 쪽이에요. 스마트폰 그쪽에. 스마트폰 보시면 이제 그 카메라가 많이 이제 채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뭐 하나밖에 안 썼는데 지금 뭐 세 개 뭐 쓰이고 있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수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네. 자율 자동차 있잖아요. 그쪽에도 엄청나게 이미지 센서가 쓰여요.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자율 자동차가 4차 산업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그런 산업이에요. 하다 보니까 그쪽 시장이 엄청나게 앞으로 커질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2일을 하고 있는데 소니가 1일이에요. 네. 지금 목표가 뭐냐면 이제 소니를 따라잡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소니와 삼성의 그 이미지 센서 분야의 기술력 차이는 어느 정도 나나요? 삼성이 뭐 1억 화소 뭐 최근에 한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최근에 개발한 게. 근데 많이 따라가고 있죠. 네. 그럼 이게 뭐 해볼 만한. 그럼요. 그럼요. 삼성 무시 못하죠. 네. 상당히 패밀리스 쪽에서도 상당히 기술력이 있어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뭐 파워 IC 있잖아요. 네. 이쪽 전원 IC 쪽에도 이제 제가 어떤 그 패밀리스 쪽에서도 패밀리스 업체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동원 아이나텍 이런 회사였는데. 코스닥 상장 기업이에요. 임원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들도 그 사업을 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거의 접었대요. 왜냐 삼성에서 그거 하고 있으니까. 거의 뭐 완전히 깨졌대요. 아. 네. 아. 그래서 그 패밀리스 기업들이 가장 두려가는 게 뭐냐면 네. 자기들 사업에 삼성이 깨어들까 봐. 아. 네. 네. 삼성은 어쨌거나 그 이미지 센서. 아. 파워 IC? 네. 파워 IC 그 분야가 굉장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진짜 파는 건가요? 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패밀리스 업체들도 보면은. 삼성이 하는 그 사업은 절대 안 해요. 다 피해가요. 아. 그러니까 첫 번째 순위가 그거예요. 삼성이 하냐 하냐 하냐. 네. 하면 절대 아무리 좋아도 안 해요. 어차피 삼성이 안 받아주면 할 데가 없잖아요 또. 아니 그러니까 경쟁이 되니까. 음. 똑같은 걸 하면은 분명히 이제 삼성한테 깨지니까. 음. 네. 기술력이 굉장히 굉장히 높은 거네요. 삼성이 그렇죠. 아무래도 또 그다음에 기술적도 있지만 아무래도 돈이 있으면 좋은 사람도 끌어올 수 있잖아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더 사야 되는. 네. 그런 이유 세 가지. 네. 더 사도 되겠죠 계속. 저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최근에 떨어진 유치원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잖아요. 뭐 주식. 그렇죠. 주식이라는 게. 상속 이슈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변수들은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누구나 알 수가 없어요. 네. 갑자기 탁 터지면 생기는 거니까. 떨어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보면. 이 기업이 성장하느냐.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삼성이 좋죠. 성장을 할 거니까. 증당이 있어도 어쨌든 기술력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계속 이제 삼성이 차지할 시장의 파이는. 커지니까. 커진 게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오늘 해 주신 말씀이 삼성전자 투자를 고민하시거나. 네. 삼성전자 주식 갖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의 기술력은 확실하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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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